야외 방송이 있었는데 내 팬이라고 하는 여자들 많더라 그리고 걔들이 예쁘더라 유튜브 팬이겠지? 왜냐면 여기 있는 여자애지는 앞쪽 부분 안 되는 애들 밖에 없어요 실수하네 그러시는데 그러면 뭐 미녀찾기 한 번 할래요? 니들 사진 안 보낼 거잖아 나는 왜 네 팬을 비하하냐 그러면 왜 너희는 왜 느그 BJ를 비하하는데? 아니 니들도 느그 BJ를 맨날 비하하잖아 실수하네 나 겁나 숭뚱하거든 네네 알았습니다 아이고 유튜버 이설님 안녕하세요 야 설아 머리 색깔 이쁘지? 이쁘대 이쁘대 할배 보고 이쁘다고 하노 효소하는 설이 효소할게요 야 설아 켠우왕이가 그 멋있는데 언제 끝나냐 안 깨자 끝난다고? 야 그 켠우왕은 그 돈 많이 줘? 야 너는 무슨 연락만 하면 그 켠우왕이가 멋있게 하고 있냐 돈 얼마 안 준다고? 근데 왜 해? 인지도 올라가려고 하는 거라고? 그 다음에 인지도 올라가냐? 돈 되는 것만 하냐? 응 건물 1층 주세요 안돼 안돼 나랑 결혼하면 줄게 안 바꿔 말이지? 안 바꿔 말이지? 진짜 지나가는 100명한테 물어봐라 네가 아까운지 내가 아까운지 너랑 너랑은 좀 약간 내가 아깝거든 난쟁이 똥자루야? 난쟁이 똥자루라고 케이가 자기소개 한다고요? 내 다음 로이조 전여친 뭐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귀했었어? 난 진짜 사귀는 줄 알았다 내가 잘 못 ấyità 내 ****내야 잃어라 시 перевер 맥도 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